안녕하세요. 종이 모형하는 남자입니다. 이번 종이 모형은 브롤스타즈 콜트총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브롤스타즈 모형은 일곱 번째 만듭니다. 도면은 다섯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크기는 16cm 정도 되네요. 이번 모형도 색지화로 만들고 있습니다. 부품은 큼직한데 난이도가 조금 있는 모형입니다. 3개월 미국으로 출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3개월 동안은 영상을 못 올릴 수도 있겠네요. 출장가서 영상 올릴 재료는 가지고 가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간단한 거라도 올려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3개월 회색 종이는 메탈 컬렉션 실버 메탈입니다. 콜트총을 조립해 보겠습니다. 약간 큰 것 같기도 합니다. 설명에 네이버 블로그 가시면 조금 작은 버전도 같이 있습니다. 브롤스타즈 총 말고도 멋진 총 영상도 있으니 보러 오세요. 영상 꾸준히 올릴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영상 꾸준히 올릴 예정입니다. 영상 꾸준히 올릴 예정입니다. 최대한 쉬우면서 멋진 모형을 모델링 하고 있습니다. 영상 꾸준히 올릴 예정입니다. 영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상 꾸준히 올릴 예정입니다. 영상 꾸준히 올릴 예정입니다. 브롤스타즈 콜트총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더 좋은 모형으로 다시 오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